자, 잠깐만 도전 안 하지 않았네, 도전? 아, 도전? 아, 도전. 지금이래, 지금. 도전? 자, 지금부터. 도전! 네, 지금부터. 도전. 도전. 자, 이제 처음입니다. 이제 처음. 아, 도전을 늦게 했어. 그럼요. 아, 도전을 늦게 했어. 도전을 늦게 했어.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다시. 이제 진짜야. 어, 이제 진짜야. 어, 안 됐어. 스킵, 스킵. 자, 스킵. 아니, 스킵. 스킵? 골도 먹기 싫어. 빨리 스킵. 자, 유키카니? 도전. 도전. 그냥 도전. 끝에 시작입니다. 끝에 시작입니다. 네, 자 가시죠. 제발, 제발. 첫 번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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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첫 번째. 없었다, 없어, 없어, 없어. 스킵 넘어갔어. 나와서 넘어갔어. 나와서 넘어갔어. 나와서 넘어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와는 내용은 나와는 거. 스킵, 스킵, 스킵. 빨리 돌려야지. 스킵, 빨리 돌려야지. 자, 두 번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유키야님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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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힘들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괜찮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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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이제 스킵! 이제 세번째. 세번째. 세번째에요. 다시 리셋 된거죠? 네네네. 발음이 너무 좋아. 네네네. 세번째. 세번째.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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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도전을 아주 강해. 도전! 도전! 스킵! 스킵! 나와라! 넘겨! 빨리 넘겨! 넘겨! 빨리 넘겨! 다음! 한 번! 한 번! 네번째?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어차피 또 있어. 도전! 도전! 조현님을 뽑을 수 있으니까. 자, 다섯번째 도전입니다. 왔다! 다섯번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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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불꽃! 자, 다음 조현님! 원래 우리가 조현이 먼저 하려고 했어. 조현이 먼저죠. 원래 조현이 먼저. 대본을 보니까 조현이 먼저 하네. 대본을 보니까 조현이 먼저 했어. 죄송합니다. MC가 오늘 조세호가 없어가지고 내가 대본을 잘 못 봤네.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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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했어 내가 잘못 말은 모르겠지. 아, 저도 오늘 1일 MC라서.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조현님. 자, 어우, 갑자기 딱 많이 나요. 아, 오늘 힘내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처음이에요? 이제 처음입니다. 네, 이제 처음이죠. 네. 도전하셨죠? 네. 자, 두번째. 자, 나온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도전. 네. 괜찮아. 도전, 도전, 도전. 네, 괜찮아. 올 수 있어. 네, 왔어, 왔어, 왔어. 자. 다시요. 오! 나올거야. 나왔어. 나왔대. 불꽃. 스킵. 왜 안 나오는데?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침착하게. 네, 네. 침착하게. 네.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힘 좀 주세요, 힘. 원래 주인공들은 이렇게 많이. 자, 세번째. 자, 간다, 간다. 자, 스킵.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빨리 넘겨. 자, 네번째. 네. 자, 다시요. 다시. 화면 나왔다 왔어요? 네, 네, 네. 옷 벗으셨어? 자. 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옮기고. 마지막 피해. 마지막 피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더 하죠, 한 시간 더 방송. 네. 왔어! 자, 스킵.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좋아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꽃. 자, 몇 번째, 몇 번째? 네, 한 번 남았나요? 한 번 남았나요? 한 번 남았나요? 네, 핸드폰을 바꿔서 다시 해볼까요? 아, 이제 이게 마지막인죠. 네, 이게 마지막인죠. 다시 6기간 2차리로. 자, 스킵. 아, 스킵, 스킵. 자, 6기간, 6기간, 6기간이. 자, 가시죠. 자. 어, 오늘 이상하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왔어요. 자, 다시. 왔어요, 괜찮아요. 믿어주세요. 첫 번째. 스킵.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괜찮은데? 드디어 오셨네. 불꽃? 나오나요, 불꽃? 아. 네네. 자, 지금. 자, 가겠습니다. 도전. 네. 원래 동시에 눌러볼게요. 아, 같이 같이 같이. 하나, 둘, 셋. 진짜 잘 됐어.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슬플, 도렁이야. 왜 왜 이러니까. 불꽃, 창아. 불꽃. 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마음이 전달돼서 그래요. 진짜. 네, 이럴 때 지금 진정으로. 그럼요. 네, 유저 여러분들이. 저희가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네. 간절함을 가지고 누르시면은. 아, 왜 이래요? 아, 죄송한데 저한테 말하고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거 다 리셋. 리셋.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시. 지금 유저분들이 지금 아니, 확률이 뭐냐. 이거 지금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집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집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 어테이션 가이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이 누릴까? 네, 이제 두 분이서.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눌러야 돼요. 아까 너무 빨랐어요. 하나, 둘, 셋.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진짜 이번에는 나왔어. 느낌 왔어. 아, 진짜. 왜 안 되고, 왜 안 되고. 자, 스킨?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자, 지금. 지금 한 열, 한 다섯 번 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 다섯 번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누를게요. 네. 오세요. 오세요. 원래 두 분이 같이 누르셨잖아요.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진짜 맞네요. 진짜 맞다. 태권도. 야. 네, 잠깐만요. 누룹님이 하실래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왜냐면 두 분이. 여러분들 저희 화면. 어, 보여주세요. 속도도 있는 거죠, 속도? 네. 고인물은 그냥 여기서 스킵합니다. 아,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야, 바로. 미트, 미트.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슬퍼. 네, 미트. 네, 미트.